엄마 뭐라고? 이렇게 쓰면 멧돼지 같애? 이거 입에다 내는 건데? 이러지 마세요! 어? 침 들어가는 소리! 콧물은 왜 닦는데? 어? 옆에 침 치는 거야? 나 너무 힘이 들어, 지켜! 네, 아께, 네, 아! 고춧가루 묻었어. 아! 대박! 진짜? 안 묻었어. 아니 고춧가루가 생각보다 폭력적이어서 비주얼이. 왜 구역질을 해? 나는 그런 거 없이 했는데 언니 왜 구역질을 하는데 지금. 그럼 어떻게 보는 거야? 여기를 물어야 돼, 물어야 돼. 그 입구를, 어. 너무 소심하게 들어가는데. 거쳐! 아, 진짜 미안해! 아, 지금 미안해! 있어요. 수비, 수비! 우유테크 초 time. 수비, 수비, 수비. 수비! 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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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이. 우유테크 초 time. 수비! 수비. 우유테크 초 time. 이陽아, 스테이 지워. 추고. 네, 쉼테크를 siblings. 수비. 슈시. 여기, 수비! 워터. 위 clin. 하지마! 하지말라잖아! 저희 다이빙 굿지야! 제일 늦은 사람이, 제일 빨리 나온 사람이 뭘 맞지? 하나, 둘, 셋! 진짜 기열하다! 이러면 어떻게 게임을 해! 그럼 다 같이 한, 둘, 셋! 한, 둘, 셋! 진짜, 진짜 안 되겠다, 이거! 동정함이 없다!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! 다 눈치고 와! 눈치 게임 게임이야! 아니, 이거 안 죽이잖아! 나 아까도 눈치! 나 아까도 눈치! 아니, 코는 있긴 돼! 아까도 눈치! 보면 준다! 이즈 보면 바로 준다! 아까도 눈치... 근데 왜 Smile Stone 왜 쳐야 돼! 지금 표정! 아! 예뻐! 아, 진짜! 안 되겠다! 허리지 말아요! 여기가! 여기! 예! 콜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나 이거 아닌데? 나 이거!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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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달다! 저는 가끔 이렇게... 칼질을 하기도 해요! 아, 손으로 안 돼! 참 잘했다! 아, 진짜 똑같아! 컨셉이네, 진짜! 다음은 애호박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애호박을 닭갈비에 넣는다고요? 응! 해호박을 넣는다고요? 혹시 정말 신선식하시나요? 아니요, 저 호박을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! 저희는 이렇게 주말이 되면 왜 자꾸 말을 하시려고 왜 자꾸 나레이션 하시죠, 이분? 왜 자꾸 나레이션 하시죠, 이분? 이렇게 닭갈비를 먹곤 합니다! 그렇구나! 캠핑을... 이거 한 번 했을까 해야 되나? 그래, 그래, 한 번 쑥 까보자! 저의 피부 비결이 무엇이냐고요? 정말 말줘요! 그 입 좀 나무새요! 제발! 자연스러운 코트를 할 때 바삭당합니다! 다음은 우와, 진짜 맛있겠다! 됐습니다! 맛있다! 맛있다! 이거 너무... 맛있다! 맛있는데? 맛있다! 맛있다! 너무 맛있다! 이거 내가 사자 한 거야! 진짜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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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재밌다! 맛있다! 진짜 재밌는디? 내가 아까 보셨다니까 보조기 좀 잘하는 것 같아! 근데 약간 나는 너희 둘이 좀 고생하는 것 같긴 해! 왜? 우리는 약간 여유롭게 이렇게 있는데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야? 그럼! 난 네 자리만 깨끗하게 하면 돼! 그런 거였구나! 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해 우리는 동용 물품을 잘 관리하는데 나는 내 개인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자기 것도 잘 못 관리하지 않나... 물건을 관리 못하는데 조금 깨끗하게 하는 거 같아요 이제 색깔이 예쁘네 너무 예쁘네 진짜 예쁘다! 오케 여기 여기가 볶아 후레임 후레임 고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희는 국자가 없어서 숟가락을 사용합니다 숟가락으로 한 100번 뜨다 보면 국자 한 번만 그냥 얻을 수 있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하라는 말씀을 저는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인한테 한 번 해볼래 동시 공격이 돼버렸네 아니 면치기하다 목에 걸려줘 아 진짜 괜찮네 아니 진짜 잔인하다 아니 왜 이렇게 꼬옥 이렇게 해서 가상의 면칭인가요? 네 태트리스 코너 수방 끝 아 오늘 배꼭지간 발전합니다 아 진짜 좀 뭐라함 진짜 좀 잘 듣고 있는 거야 아 그리워 난 처음 보도 축하드립니다 1kg 남았습니다! 20만km 후에 차돌뽕바 합니다. 아 네? 조금만 더 와주세요! 공짜 춘거야! 조금만 더! 찬뿌뽕바 직전입니다! 20만km! 예! 축하합니다! 고생했어요! 20만km! 오! 너무 예쁘다! 오! 자유공단쥬? 너무 감사합니다! 오! 자유공단쥬! 아유공단쥬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